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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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스 만들 준비합니다 간고기, 양파, 감자 양파, 간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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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우패넬 파스타 새우패넬 파스타 그 뒷목은 안좋아해서 피지예물 펑프미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센건 안좋아해서 피지오멀 펑프미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치큐치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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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우징어, 해산물 파티 끝 올 겨울에는 눈이 진짜 많이 였어요. 이렇게 터져서 왔어요. 멸치약자 세는 것 같은데? 그림말로 장기름. 통짬묶게 100% 입니다. 여섯번째, 일곱번째 재구매하는 방안섭입니다. 약도 다 먹었어요. 간단하게 비빔밥을 해먹겠습니다. 일곱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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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식을 준비해주세요. 연어는 다진마늘, 마늘, 황금, 마늘, 고추맛, 마늘, 마늘, 고춧가루, 버섯, 고추맛, 후추맛, 마늘, 고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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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추맛, 파, 고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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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맛을 넣어주세요. 한 달 후 후추맛을 넣어주세요. 이제. 조금 더 소금은 먹었을 때. 그리고 이제.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주차장은. 계속. 이제. 오늘의 주차장은. 오늘의 주차장은. 오늘의 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차장은. 오늘의 주차장은. 1,5T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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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 4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자 연습을 하려고 아이패드랑 키보드를 연결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어플 업그레이드 했는데 인터넷으로 봤던 오후 반차를 썼습니다. 있어서 웃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